딱 그 위치에서 부르면 될 것 같아. 오케이 가볼게요. 고생했어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 형님. 할아버워. 할아버워 지금. 진짜 완전 레알 혁신이에요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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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 돌아온 찬이입니다. LA 콘서트 첫날 마치고 왔는데요. 목을 아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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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도 목이 이렇게 가버리네. 바닷바람 좀 쐬고 그때 아예 창은 열고 자거든요. 바다 소리를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. 확실히 곱슬머리여가지고 더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오케이. 저도 끝입니다. 찬빈이도 끝입니다. 가볼게요. 바이바이. 2만 9. 이따 볼 수 있으면 봐요. 피아노도 어떻게 피아노? 피아노도 어떻게 피아노? 털. 인터의 털이 좀 길어. 미뤄 incredible seeing them separate every other and sign each other. OUR COUGHR twice? 인터의 털, 수하 grooming. 굿모닝이랑 그래서 저는 맛있게 밥 먹고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또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월요일 끝나고 호텔 와서 뭐하냐 저는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 어... 저희 짐에서 봅시다 저는 갈게요 이따가 가요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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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제발 형 슈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슈슈슈 빠염 저는 이만 촬영할게요 그리고 바쁨이 진행이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침대는 이제 머리야 머리 뜯 차려 야 머리 뜯 차려 머리 유쏘 으아 suits 아.. 으흥 음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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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은 어 이 ä운이 올라 왔구나 이현이 올라간다. 와. 난 진짜 모르겠는데. 잠은 잘 잤나. 잘하겠다.